이 알케믹 스티거는 궁술과 전투형 궁술의 조합으로써 히든지능인 슈팅스타가 아르카나로 발현된 형태입니다. 허살이나 볼트에 연궁술의 4대 속성을 적용해서 적용성을 공격하는 재능이고요. 현재는 콩파도사가 아르카나로 발현된 다크베이지입니다. 바크베이지는 마법재능인 체인 스페이스 재능을 만들어서 마법에 도르카를 실어서 공격함으로써 적에게 더 악의를 낀 공격을 할 수 있는 아르카나 재능입니다. 바크베이지는 마법에 도르카로 발현된 다크베이지는 마법에 도르카로 발현되었습니다.